어떤 하실 거예요? 아, 어떻게. 몇 미술. 아까 지현이 1.4까지 했어. 1.5, 1.5. 왜냐면 너가 또 길잖아. 그래, 내가 길잖아. 그래. 어떻게 해야 될까? 일단 손을 잡아줘 봐. 발을 내 다리에. 걸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옆으로 돼. 사이드로. 사이드로. 그렇지. 지혈이었으면 알아들었는데. 여기 되라고? 내가 말퀴를 못 알아들어. 지혈이는 알아들어. 무조건 찰떡이.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돼?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돼? 아니, 온라인 젖었는데? 어? 이겨내, 이겨내. 괜찮아, 이겨내. 뭐 어때? 온라인 젖었는데? 아, 원래 다 젖는 거야. 아, 젖어. 보지 마. 보지 마. 야. 보지 마. 야. 야. 야, 보지 마. 우리가 뭘 봐? 앉아. 야. 아무리 봐봐, 아무리 봐봐. 그러니까 너무 웃겨. 아니, 자. 보지 마. 야, 앉아, 앉아. 앉아서 해, 앉아서. 야, 그럼 어떻게 해, 우리는? 야, 우리가 왜 봐봐. 야, 리액션 어떻게 해? 니가 얼굴 보는 거야. 아, 잠깐만. 이렇게 하겠다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. 자리가. 아, 그렇지. 더 가야지. 자리가. 나 어떡하지? 아니, 강훈이 믿어봐, 니가. 대현아. 믿고 그냥 뻗을게요. 앉아야 돼. 앉아야 돼. 앉아야 돼. 밉네, 믿어. 오, 오. 오, 오. 됐다, 됐다. 됐다, 됐어, 됐어. 됐어, 안 두고, 안 두고. 야, 안 두고, 안 두고. 야, 야, 너 안 두고. 안 세 свои 거, 나를. 야 황소 몰듯이 들어와! 황소 들어와! 아 잠시만! 일어나 일어나! 아 또 줬잖아 이건 또! 됐어! 오 설마 이런 걸 입고 와! 우리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야! 괜찮아 안 보여! 어떡해! 얘 무슨 어디서 구조회원회 같지 않아?